국투본 성명 발표. 황교안 경선 탈락 부정선거 범죄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부정선거 범죄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경선 부정진행을 엄중 규탄한다. 4.15 부정선거 문제제기 원천 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는 사퇴하라. 부정경선 여론조작 방치하고 공정대선 어림없다. 문재인은 거국 중립 내각을 즉각 수립하라?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파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범죄 혐의를 규탄해온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탈락되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걸이탁되어 투개표 및 여론조사 전체 과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악되어 있고 당은 추정 결과만을 통보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기에 위반되는 일걸이탁 방식과 사전검증 및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 부정선거 범죄를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규탄한 황교안 후보가 공중파 방송까지 출연하여 다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정선거 범죄 세력으로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부정선거의 1단계인 여론조작이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관이면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이 권순일과 함께 이재명 무죄 판결을 주심으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정희 등이 얽힌 사상 초유의 거대 북배 스캔들인 대장동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오르내리며 오히려 격차를 벌이고 있다. 아무도 진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여론조사란 명목의 여론조작으로 끝없이 국민들을 세뇌하며 부정선거 범죄 세력이 원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체념하며 받아들이도록 전방위적인 공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엄중하게 요구한다. 부정선거범죄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내 경선관리를 즉각 중단하라. 4.15 부정선거 문제제기 원천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는 사퇴하라. 부정경선 여론조작 방치하고 공정대선 어림없다. 문재인은 거국 중립 내각을 즉각 수립하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당규와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를 완전히 내팽개친 국민이인 당내 경선의 무효를 선언하며 이를 위한 법적 투쟁까지 병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국민저항운동을 더 법욱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진실을 억누를수록 더 폭발적으로 진실과 대면하는 순간이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과 극복 속에서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화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2021년 10월 8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 2번 2021년 10월 9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보부